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20호 태풍 짜미 관련 미국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해양대기청 GFS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경 괌 대대도 인근 해상에 1,001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출현한 모습입니다. 하루 뒤인 10월 22일 화요일 저녁 8시경 저기압은 중심기압 987헥토파스칼의 카테고리 1의 강한 세력으로 북상하는 모습이며 거의 태풍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저녁 10시 무렵에는 중심기압 974헥토파스칼 카테고리 2의 세력으로 더욱 강력해진 모습이고 20호 태풍 짜미로 발달한 모습입니다. 방향이 1번 큐슈 방향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습이라 조금 불안한 모습인데요. 중심기압 974헥토파스칼은 카테고리 2에 해당하며 풍속이 약 154에서 177km 시속 이 경우 가벼운 구조물의 파손이 가능합니다. 전신주가 넘어지거나 전력 공급도 중단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4일 목요일 저녁 7시 무렵에는 일본 큐슈로 북상하던 20호 태풍 짜이는 방향을 다시 일본 도쿄 방향으로 우편향하면서 중심기압 958헥토파스칼 카테고리 3에 더욱 강력해진 세력으로 발달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심기압 958헥토파스칼인 카테고리 3에 해당하며 풍속은 시속 178에서 208km입니다. 이 수준의 태풍은 큰 구조물의 심각한 손상, 지붕 파손, 심지어는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양가 역시 큰 피해가 예상되고요. 저지대 지역에는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금요일 저녁 11시경에는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에 도달한 모습이며 중심기압 939헥토파스칼 카테고리 무려 4의 세력으로 일본 전역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며 이대로 20호 태풍 짜미가 계속 북상을 한다면 한국 남해안에도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월 25일 날 942헥토파스칼 카테고리 4는 시속 209에서 251km고요. 이 카테고리 4는 매우 강력한 태풍으로 주택에 지붕을 날려버리고 나무들이 대규모로 파손이 되고 전신주와 같은 인프라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해안지역에는 심각한 해일 그리고 홍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호 태풍 짜미의 이동 경로를 보면 큐슈 방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 20호 태풍 짜미가 일본 큐슈에 상륙할 경우 한국 남해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특히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남해안은 한국 남해안은 20호 태풍 짜미의 직접적인 경로에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의 고기압 위치에 따라서 태풍이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주요 도시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큐슈, 도쿄, 오사카 모두 현재 태풍의 영향권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기압의 위치와 강도가 이 경로 수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도 간접적인 피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포센터 ECMWF 모듈을 살펴 보겠습니다. 유럽은 현재 10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필리핀 동쪽 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이 중심기압 1003헤토파스칼로 확인이 되고요. 이 해당 저기압을 보면 넓은 등압선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달할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현재 이 저기압은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 단계, 그 전 단계로 보이며 필리핀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틀 뒤인 10월 24일 목요일 저녁 10시 이 시점에서 저기압은 마이너리 사이클로제네시스 그러니까 이중 저기압 현상이 발생하면서 필리핀 동쪽 해상, 괌 인근 해상에 두 개의 저기압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각각 중심기압 1004헥토파스칼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이는 두 개의 저기압이 동시에 발달하는 복잡한 기상 패턴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현상은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월 25일 하루 되인 금요일에는 이 저기압은 하나로 합쳐져서 괌 대대도 인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99헥토파스칼로 발달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빠르게 강해지면서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괌 지역에서는 강풍과 폭우 피해에 대비하며 필리핀 지역은 역시 상황에 따라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오늘 10월 16일 수요일 현재 전세계에서 발생을 한 화산폭발, 전세계의 화산폭발 현황입니다. 모두 10개의 화산폭발이 있었고요. 첫번째는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카림스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VAAC 도쿄 화산재 경보센터는 러시아의 캄차카반도 카림스키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약 3,000m 높이까지 치솟았다고 발표했고요. 두번째는 인도네시아의 할마헤라의 이브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세번째는 역시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의 레오토비 화산이 폭발했고요. 네번째는 인도네시아 동자바의 스메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다섯번째는 역시 또 인도네시아의 할마헤라의 두코노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여섯번째 화산은 중남미 과테말라의 산티아기토 화산이 폭발했고요. 일곱번째는 과테말라의 역시 푸에고 화산이 폭발했고요. 여덟번째는 남미 에콰도르의 상가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아홉번째는 역시 남미 에콰도르의 레벤타도르 화산이 폭발했고요. 열번째는 페루의 사방카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